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오늘 4월 첫날 첫날도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많은 뉴스 만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우절이라고 해서 가짜뉴스 하시면 안됩니다. 네 진짜 주스만 손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주실까요? 네 먼저 오늘 애청자 문자 주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모두 사비로 구입하거나 대여 후에 반납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도를 넘은 의혹 제기라며 한 번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밀 유죄 때문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야당. 여러분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로운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공구서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단문호시번에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고요. 유튜브 YTN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막말은 뭡니까? 거리 두기 조정안 10명 12시로 완화 유력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하죠? 네. 이번에도 오전 중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새 거리 두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이 되고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또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완전히 푸는 게 아니고요. 자정까지 이번에는. 그러면 1시간 연장 이거는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다 풀기를 원할 텐데. 그렇죠. 일단 정부는 폐지냐 완화냐 정말 막판까지 고심한 걸로 전해지는데 일단은 일부 완화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서긴 했지만 또 자칫 또 유행이 증폭될 수 있고 영업시간을 다 풀어버리면 잘못된 방역신호를 줄 수 있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어젯밤 9시까지 27만 천여 명이 나왔어요. 좀 줄었네요. 네. 전날 같은 시간보다 4만 천여 명이 준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발표할 거리 두기가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죠? 네. 다음 조정에서는 이 거리 두기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는 말을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위중증이랑 사망자 수잖아요. 이 추위가 꺾이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전에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완전히 해제하라 이렇게 사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된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서 접종 완료자라면 해외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했었는데. 예외가 있었죠? 베트남 같이? 네.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우크라이나 이렇게 3개 국가는 예외를 뒀었죠. 이들 국가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1주일 자가 격리를 했어야 됐는데 오늘부터는 이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자가 격리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방역 택시나 자차로 이동을 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접종 완료했으면 곧바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만관은 주세요. 두 번째 만관료는 이준석의 100분 토론 제안한 전장현입니다.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인데 길어서 전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장애인 단체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한테 토론하자. 네.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장현이 상당 기간 시위를 중단하면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겁니다. 전장현은 어제 오전에 경북국역에서 두 번째 삭발식을 하고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하루에 한 분씩 삭발하신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에게 100분 토론을 하자고 했어요. 100분 토론. 네. 또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는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4대 법안을 통과시킬 것도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단체가 어제 이준석 대표의 생일 케이크 준비하고 생일 축하한 노래를 불렀다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제가 3월 30일 이준석 대표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전장현이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해서. 그래요? 대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축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테고.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토론 제안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토론 언제든지 해드린다라면서 진행 방식을 또 역제안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100분이 뭡니까? 라면서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답했고요. 토론 주제도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 이동권, 서울 지하철 출근길 투쟁의 적절성 여부. 이준석은 장애인을 혐오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고요. 또 진행자는 방송인 김호준 씨를 제안했습니다. 저번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을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을 혐오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리고 어쨌든 왜 또 김호준 씨를 여기에 또.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만관류 주세요. 네. 세 번째 만관류는 또다시 좌절된 문신시술 합법화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는 문신하는 거 의료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거 못하게 한 겁니까? 네.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들이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건데요. 헌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문신시술은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면서 이번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문신사들은 이런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이 논쟁이 사실 좀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1996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헌재는 줄곧 합헌이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문신사들은 이번 헌재의 판단에 허탈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결정이다. 30년 전 대법원 판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비판했고요. 5월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 자격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법제화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헌법재판소 입은 판결 나올 때 재판관들 여러 명이잖아요? 네. 아홉 분이죠? 그중에 이게 좀 그렇더라도 이거 뭐 위헌이 더 많겠지만 괜찮다고 보신 분들도 좀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 2016년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때는 7대2였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5대4였습니다. 6년 뒤가 돼서 5대4였다. 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거죠. 찬반 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고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도 좀 바뀌고는 있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만관류 뭡니까? 네. 네 번째 만관류는 정상석 훼손한 범인 붙잡혔다.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석이라면 산 꼭대기에 있는 표지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잡혔습니까? 네. 잡혔습니다. 이 산 정상에 있는 비석 정상석이 수락산과 부람산 등에서 최근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붙잡고 보니까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수락산과 부람산에 있는 정상석 5개를 훼손해서 땅떠러지로 떨어뜨렸고요. 또 수락산 명물인 기차바위죠. 여기에 설치된 안전밧줄을 모두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됐네요. 그렇죠. 등산객들에 참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맨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다가 나중에는 지렛대까지 동원을 해서 정상석을 깨뜨려서 땅떠러지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랬댑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산에 올랐다가 정상석을 밀어서 떨어뜨려 보니 약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쾌감을 느꼈다고 해요. 해소가 됐다. 또 이 정상석 앞에서 사람들이 인증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 좀 질투가 났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는데 정말 황당하죠. 경찰은 피해자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표지수석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정상석 무게가 정말 만만치 않아서 현재 도솔봉 정상성만 원위치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새로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망간요일까지 알아보고요.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볼까요? 4149님께서는 특활비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당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873님께서는 오랜만에 문자 드리네요. 의원님들이 이런 일에 신경 쓰기보단 더 중요한 나라 일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2867번님은 언론이 이런 가십에 집중하니 문제다. 어떤 정권이든 이런 가십은 다루지 마라. 그래요. 7601님께서는 계속 논란이 되는 것보단 옷 관련 내용을 오픈하는 것이 좋겠고 영부인도 국가의 얼굴이니 품위 유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5130번님은 좀 다른 의견 주셨는데 대여를 했든 사비로 구입했든 구입한 액수를 보면 좀 너무했다 싶습니다. 그 액수가 말이 됩니까? 화가 침이로 오릅니다. 9658님께서는요. 개인적으로 여사님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 건무소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9801번님은 사실대로 다 밝히고 깨끗이 털고 가야 합니다. 묻어두면 일파 만파 의혹이 더 커질 겁니다. 자 오늘 만간일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